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디! 프레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 저희 지금 기름 넣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넣으러 가고 있는데 왜 기름을 넣으러 가고 있네요. 오늘 울산현대 청소들이 주유소 1일 알바 간다 해가지고 제가 또 때마침 시간이 맞아서 지금 다급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가는데 다 없으면 가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나 없으면 그냥 기름만 넣어 보겠습니다. 뿅! 사장님 만땅이요! 가득가득! 오빠 달려! 49킬로밖에 못 가는데.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 49킬로밖에 못 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위해서 기름 일부러 안 넣습니다. 하하하하 달려 달려! 사장님 만땅이요! 마땅마땅! 마땅이요! 마땅! 마땅!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기름 넣을 생각에 신난 프레스입니다. 사장님 만땅이요! 몇 벌을 말하는데. 사장님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지금 1일이 닮아. 기릴주유원 이벤트. 기릴주유원 이벤트. 아저씨 기름 넣어주세요. 기름 넣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인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우리는 그러면 인터뷰 끝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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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collateral 심히 썸 마치 너무 hump 되 двух strings. judged. 왜 이렇게 웃긴 거야? 하하핳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평 moderateahuves. 당국에 더 핸드폰 등장은 사宮ada verde. 서장 amk- 아 저희가 늦게 왔는데 마지막까지 팬서비스 중입니다 도전! 프레스 도전! 뭐에요? 내 사랑필이 아 전 이제 저희가 티켓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 뭡니까? 제 분들도 하나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왜 티켓이거든요 티켓이 있어? 어? 저 시즌권 있는데요 아 티켓이다 팔자 두 장인데 티켓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보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무료 입장권이 이미 있는데요 제꺼 드릴게요 50% 할인권이랑 저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김승규 선수 사인입니다 이거는 건나불리 박주호 선수 사인입니다 이거는 이구노 선수 사인입니다 제가 김보경수 사인이 있어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거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선물로 받은 경기 무료입장권이랑 50% 할인권은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